네트워크 마케팅 100문 100답 네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신 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100문 100답 유신 TV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 네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연한 질문이지만 사실 답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꿀벌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왕벌이 있죠? 여왕벌이 있고 꿀벌들이 있습니다. 여왕벌은 많은 꿀벌들과 함께 일을 하죠. 여러분들 벌집을 보면은 벌집이 굉장히 큰 벌집이 있고 작은 벌집이 있습니다. 자, 여왕벌 혼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벌들의 세계를 보면요. 이 벌집을 지을 때 수많은 꿀벌들을 양산을 하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벌집을 만드는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왕벌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시면 여왕벌이 열심히 본인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벌집도 짓고 그 다음에 꿀도 같이 채취해오고 이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이 벌집은 커질 수 있을까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이 벌집 이론하고 아주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꿀벌들과 함께 일을 분배하고 그분들이 이 꿀벌들, 꿀벌? 꿀벌들과 함께 이 벌집을 갖다가 육성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은 바로 꿀벌을 만드는 일이에요. 자, 꿀벌을 만든 일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내 벌집을 크게 키우는데, 우리의 벌집이죠. 우리의 벌집을 키우는데 가장 첫 번째 일은 꿀벌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즉, 일꾼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일꾼만 많이 만들면 될까요? 우왕좌왕하면 되지 않을 겁니다. 우왕좌왕하면 안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죠? 우왕좌왕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시스템 사업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바로 이 꿀벌들, 우리의 일꾼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꿀벌들이 이 벌집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하고 이런 것들처럼 꿀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분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마지막으로 여왕벌이 중요한 거예요. 여왕벌은 뭘 하죠? 예, 맞습니다. 꿀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죠. 알을 낳잖아요. 여러분들이 여왕벌이라면 여러분들이 꿀벌들을 계속해서 낳아야 되겠죠? 리크루팅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여왕벌들, 여러분들이 여왕벌이라면 리크루팅을 하지 않는 여왕벌들은 결국에 벌집을 키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왕벌들처럼 열심히 가서 리크루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꿀벌들을 많이 양산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벌집하고 똑같으니까. 알을 낳지 않는 여왕벌은 어떻다? 맞습니다. 죽어버립니다. 벌집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야 될 게 뭐예요? 여왕벌은 진두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벌집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여왕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벌집이 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여왕벌의 벌집을 키우는 데는 바로 이 여왕벌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뭐다? 벌집을 키우는 거랑 똑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꿀벌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리크루팅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 꿀벌들이 많아도 이 시스템들이 없다라면 이 벌집은 키우지 못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벌집과 비유하시면 벌집을 생각하시면 가장 올바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키워가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대학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6월 19일부터 일요일부터 진행합니다. 30분만 모집하고요. 무료 과정입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제 전화번호로 신청하시면 카톡으로 주시면 바로 신청받고 여러분들 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꽤 아주 좋은 과정으로 진행이 가능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만나뵙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요. 안녕 고맙겠습니다.